안녕하십니까 실전용어의 진수 바이블로형의 강민구입니다. 비버카 아이블링크 89번째 시간인데요. 아이블링크 89번째 시간은 비버카 아이콘택트 260, 5, 266, 267과에 해당하는 30개 어휘를 실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차인벨이 울리고 1초 이내에 발음과 해석을 따라 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토플 토익 시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초 이내에 단어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버카 아이블링크 8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rubber bunch hence butcher enrollment client tag weed phrase semester Do Play Rate Evade Attorney Bill Check Obsolete Tease Patrol Hatch Thread Chill Acid Rigorous Roam Announce Superior Fix